우리가 오늘은 여기를 갔다 왔어요. 키웨스트 가는길 원을 타고 쭉 내려갔다가 여기 바히아홈다 스테이트팍입니다. 여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. 여기에 스테이트팍이 4개 있는데 다 풀이에요. 그래서 잘만한것도 없고 그런데 키웨스트 까지는 안갔어요. 왜냐하면 30년전에 가봤는데 별로라서 그래서 여기서 스탑하고 되돌아왔어요. 여기도 남편 구경시켜 드릴 겸 또 캠핑그라운드에서 어떤 미국분을 만났는데 여기가 참 좋다고 그래서 갔는데 제 생각에는 별로입니다. 거기에 액티비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스노클링도 하고 뭐 보트도 타러 나가고 여러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게 별로라서 또 돌아왔어요. 그래서 내일은 이제 방향을 또 다른데로 잡아볼까 싶습니다. 아마 여기가 그가 너무 멈추는 그가 그가 너무 멈추는 그가 그가 너무 멈추는 것 같아요. 비틀기 엄청 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